반갑습니다.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좋으셨으면 이쪽 밑에 알람 설정이라고 종모양 함께 하시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많은 영상, 도움되시는 영상 있으니까 늘 매일 같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을 보시고 이 내용이 부정적인가, 국적에 대한 복수국적, 이중국적이라는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을 도대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글로벌 핫 이슈라는 영상에서 말씀을 대충 드렸었고 이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짚어보겠다라는 내용으로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한국에서는 정치권에서 혹은 선거철쯤 되면 이슈가 되어 나온지가 대략 한 10여 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중국적 또 복수국적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 뉴욕기다리쌤의 영상에서 수편 달아드렸고 정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한 5년 정도 전에 뉴욕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이민일세들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고 또 저의 영상을 도움을 받아서 복수국적과 한국에 돌아가는 역이민을 긍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많은 시청자들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점에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메일도 주셨죠. 그렇다면 오늘 짚어볼 내용은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미국의 국적과 또 우리 한국의 내용만은 아니죠. 전세계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도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일단 복수국적자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날에 살고 있는 혹은 미국이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과 한국 정부의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시민권자인 한인이 65세가 넘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면 복수국적자로서의 한국의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되고 또한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여러 번 영상을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100% 100%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세금을 띄고 20%, 30%, 40%가 공제가 돼서 받으시는 분들도 있죠. 어쨌든 받습니다.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보장이 돼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복수국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셔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위반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페널티가 부과되거나 때때로 심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경제활동 혜택 등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세금의 경우 복수국적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국 거주자로 인정이 되면 한국과 해외 소득 모두가 과세 대상이 되고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이 되면 한국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과세가 되는 거죠. 또한 미국과 혹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지만 복수국적자가 되면 한국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이 받는 혜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죠. 그러나 철도를 제외한 버스나 택시 이용은 할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경우 외국인 즉 한인을 포함해서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한국 내 국내선의 항공은 10% 여객선의 운임은 20% KTX 새마을호 등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가 되긴 합니다. 국립공원과 박물관, 고공, 또 능원 및 미술관은 거의 대부분 무료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 및 국립국악원은 50% 및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거나 정부에서 지원한 법인이 설립한 공연장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주고 있는 틀리 임플란트 서비스를 이외에 한해서 7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 혜택이나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연금의 급여 이 부분이 오늘 이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하위 70%에 해당이 되고 소득하위의 40%는 추가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일부 스마트폰, 핸드폰 사용하시는 통신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치매, 뇌졸증 및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질병을 얻었거나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각종 관호 서비스, 널싱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경우에는 노인돌보미 서비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 면제 및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서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 요즘에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임대주택의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한해서 분양, 우선권 및 임대주택의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많은 혜택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65세의 이중국적, 복수국적자가 되면 혜택을 다 받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 또 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입출을 자주 하시는 분들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는 비간접세도 있긴 하죠. 이러한 세금을 재원으로써 만 65세 소득 하위 70%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 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이 기초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서 재산은 해외에 있고 주민등록을 한국에 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수령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틈이 보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말 내용 중에서는 어느 한 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2% 부족한 그런 틈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 규정상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한국 내에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각종 복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해외 출국 시에는 연속해서 60일 이상 기초연금을 중단하고 재입국 시에는 기초연금을 재지급합니다. 90일 이상이 경과하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중단하고는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복수국적자들 많으실 겁니다. 왜? 본 생활을 했었던 수십 년 동안에 외국의 터전을 가지고 있고 또 자녀분들이 있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민을 생각해서 복수국적을 가지신 분들 터전을 양쪽에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일부 한인들은 만 65세가 된 이후에 한국에서 매달 30만원 이상씩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해외에서는 자산가가 라는 소리도 듣고 있고 또 여러 좋은 차도 끌고 다니면서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내에는 보유재산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된 그리고 드러난 재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기초연금 등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공을 하고자 만든 이 법 한국의 복지서비스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보이면서 일부 복수국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알고 있고 여성부에서도 알고 있고 출입국관리소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국적자들의 부정수급이 가능한 이유는 복지서비스 대상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산조사가 한국 내 재산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한국 내의 자산이 없으면 복지지원 대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재산조사와 심사를 하는 지자체가 해외 재산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해외에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한국 내의 재산이 없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해외 재산이 많은 일부 복수국적자의 도덕적 해의가 대한민국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영주권자 등 제외국민은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의 근거를 해서 보험료가 매개지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달 월 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내는 세대는 70만 4869세대로서 전국의 지역가입자의 9.33%라고 합니다. 또 가장 적게 내는 지역가입자는 월 2천원을 낸다고 합니다. 전국에 4만 9천 세대가 이 금액을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소 하위 9.33 이하의 경제수준을 가진 계층으로 일부 복수국적자들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왜 재산이 없으니까. 이처럼 복지실샘에 구멍이 뚫려있지만 복지부와 법무부는 복수국적자의 복지수급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않고 있다고 합니다. 국적법에 따라서 한국 내에서 모든 혜택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만큼 별도로 통계를 파악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이유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기초연금 신청 조건 및 지급요건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일반 국민의 경우 소득평가 플러스 재산소득환산액 마이너스 부채를 조사해서 일정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금년 기준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일 때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고요. 부부가구일 때는 323만 2천원입니다. 그 금액의 기준점이 안된다는 거죠. 2023년 현재 기초연금 지급액의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가 32만 3천 180원을 받게 되고요. 부부는 51만 7천 80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현재 기초연금액 지급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33만 4천원 부부가 53만 4천 4백 40원으로 2024년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거주제외 동포 4명 중에서 한 명이 기본으로 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복수국적 허용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은 총 2만 446명이라고 합니다. 더 많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중에 25.2%에 해당하는 5,146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지급된 한국정부의 예산은 연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작년에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복수국적의 허용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연령이 낮아진다면 이러한 문제점, 이러한 이슈는 더욱 커지겠죠.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예전에는 해외에서 살다가 미국 뉴욕에서 이민하고 살고 있습니다 해서 한국에 들어가면 와우 소리도 듣기도 하고 멋있다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심한 말로는 웬 촌스러운 사람이 왔느냐 요즘에 한번 미국 한번 해외 한번 캐나다 한번 영국 한번 안 나고 온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죠. 웬만하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가정이 하나거나 하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관심과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러한 정책의 여파를 가지고 혜택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해외 동포, 제외 동포 해외에서 살고 있다가 역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 복수국적을 택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 열심히 산 만큼 양심도 열심히 살아야 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열심히 산 만큼 내가 받은 혜택에 대해서 당당히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 내야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낸 만큼 받아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얼굴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는 태어난 곳이 한국 사람이니까 65세가 됐을 때 내가 복수국적을 받아서 받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내가 의뢰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 자신이 양심적으로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부분은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전 세계에서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전후가 되면서 한국 국적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었고 우리 또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산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은 먹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이민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한국에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전부가 아닌 일부가 그렇다는 점으로써 너무 비약하지 않는 부분에서 관점을 좀 가져주시면 또 어쩔까 싶습니다. 물론 숫자로서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2만 4,446명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5,146명 이 중에 나가는 돈이 10억 원 이상에 달한다라는 데이터도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4명 가운데 한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점 다 물론 어떤 분은 받아야 되는 분도 있겠죠.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분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한테 생각해 볼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뉴욕기다리SM이었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괜찮고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S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